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뚝 끊겼습니다. 독성해팔이 출현해 태풍과 장맛까지 겹치면서 특수를 기대했던 관련 업계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혹적인 비취빛 바다로 하루 1만 8천 명의 피서객이 찾던 함덕 서우봉해변. 파라솔은 모두 접힌 채 손님을 기다리고 해변은 텅 비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제주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세월호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 장마와 태풍이 계속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도내 해수욕장마다 독성해파리가 잇따라 출현하고 쏘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해수욕장 운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개의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먼저 문을 열었지만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3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마다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피서철 특수를 기대했던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밖에 손님이 안 오시고 지금 이 시간이면 1층도 오픈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날씨가 이러니까 아예 영업을 못하고 있죠.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 태풍과 장마가 제주에만 영향을 주면서 도내 해수욕장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감사합니다.